진짜 솔직하게 좋아하는 애 있어 응 진짜? 니가? 어 뭘 그렇게 뜸을 들여 짝사랑이냐 거의 그래 거의 그런 건 또 뭐야 누군데? 몰라 누군데? 내가 아는 애야? 누구? 너 나 먼저 너 내가 좋아해 야 너 왜 그래 애들 아니야 청소해 장난치는 거야 쟤 유치원 때부터 짝꿍이고 옆집 살아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장난치지 마라 장난 아니야 난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너 좋아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대박 너는 어딨지 난 가고 잉은 눈 비벼 여기는 눈 눈 눈 눈 눈 한글자막 by 한효정